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4회차 품질경영기사 우리가 필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실험계획법이다 그죠? 실험계획법 1번을 보면 2의 3성형 요인배치 실험 시 교락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실험하려고 한다 블록과 교락되어 있는 교호작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2의 3성형 요인배치법에서는 2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거는 수준수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인수입니다 요인수 그러면 수준이 2수준이고 요인이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요인이 3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인이라는 것은 A가 있고 소문자로 나타내면 B가 있고 C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교락되어 있는 교호작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A, B, C가 동시에 나와 있는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A, B, C가 나와 있는 이거는 항상 뭐가 되느냐 하면 플러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나누게 되면 요인이 3개니까 A가 있고 1이 있다 그죠? 그리고 B가 있고 1이 있고 그리고 C가 있고 1이 있죠 인수분해식이죠? 그러면 A, B, C가 곱해지는 것은 A, B, C는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3개가 곱해지는 것은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그러면 마이너스 부분이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요인이 2개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B, C가 플러스 부분에 있다 그죠? B, C가 플러스 부분에 있으니까 그러면 B, C가 나오려고 하면 여기 있는 B가 있고 C가 있는데 요 2개가 나오려고 하면 A가 있는 1하고 곱해져야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B, C는 플러스니까 요게 플러스가 되려면 요거는 뭐? 1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블럭 1에서 요거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2개가 있는 A, C가 있어요 A, C가 마이너스가 나오려고 하면 A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해지는 거는 B에 있는 1하고 곱해져야 되겠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면 A와 C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려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리고 AB가 마이너스다 그죠? 그러면 AB가 나오려고 하면 A가 있고 B가 있죠? 그러면 AB가 나오려고 하면 요거하고 곱해지는 거는 C에 있는 1하고 곱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플러스, B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려고 하면 1이 마이너스가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A는 플러스, B, C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에서 교락되어 있는 교우작용은 뭐? B하고 그리고 C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반복이 없는 모수모형 4요인 실험에서 요인이 4개다 그죠? 요인이 4개입니다 4요인이니까 ABCD 이렇게 돼 있네요 수준수가 각각 L이 3 A가 3수준이라는 얘기죠? A의 수준수를 L이라고 표현하니까 요게 3수준 그리고 M이 4니까 B가 4수준 그리고 N은 C를 나타낼까 2수준 그리고 Q는 3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교우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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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자유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도는 누우라고 표현해야 될 거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우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각각의 자유도를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A에 해당하는 L 마이너스 1 그리고 M B에 해당하는 M 마이너스 1 그리고 C는 N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L이 얼마냐 하면 3이었으니까 2 곱하기 4였으니까 1을 빼면 3 곱하기 N은 우리가 C까지 나와있죠? 2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러면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단한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다 그죠?